귀신소리 들리던... 유하! 유하! 반갑습니다. 인간 세계를 배우는 중인 유튜버 아리입니다. 오늘 해볼 게임은 고흠이라는 공포게임인데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프 배경 이쁘다 배경 이쁘지 않아요 여러분들? 짱이다 공포게임 아는 것 같아요 여기 배경 이쁘지 않아요? 여기 아리 사진 찍을래 아리 사진 찍어줘 여러분들 철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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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이거 캡처 캡처 캡처해가지고 보내주세요 철칵 철칵 브이 브이 한번 나가볼게요 여기 여기도 이쁘다 이쁘다 여기 한번만 더 철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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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 소리 지를거야 무서우면 소리 지를거야 아 나 죽어 아 나 죽어 아 이거 신호등인가 봐요 신호등 신호등 아 숨 좀 쉬고 오케오케 오케 겁났다 이건 뭐지? 이프 유아즈 바이 어 텔레포트 애니웨이 아 이거 텔레포트 한다고? 오케오케 귀에 짤나왔어요? 미안해요 어? 근데 이거 계속 같은 자리 맹tu는데? 아 이거 타면 안되나 보다 텔레포트 할 수 있는데 지금 타는거 아닌가 봐요 아 맨홀로 텔레포 가능 오케오케 여길 뭐 가는 건가봐요 아 징그러 징그러 x2 아악! 아악! 아악!!! 잠깐만.. 무서워! 무서워!! 어.. Q 버튼을 누르면은 꿀을 알려준대요. 꿀 방향을 알려준다? 오케이. 어디로 가야 될까요? 오! 우와! 멍멍이 아니야 멍멍이? 멍멍인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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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멍멍이 뭐지? 귀신이에요 귀신? 귀신 이거 멍멍이에요? 아니 멍멍이 이거 귀신이에요? 뭐야 뭐야? 잠깐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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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! 아 잠깐만! 아 동쪽인데 왜 구박치냐고? 아니 아리를 갑자기 무섭게 쫓아오니까 도망치지! 여기다! 아파트 여기다! 아파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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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트 찾았어요!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? 뭐야? 여기 반짝반짝하는데 창문? 이거 귀신이에요? 뭐지? 뭐지? 아리 찍는 건가? 포토타임인가? 철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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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칵? 뭐야 여기 멍멍이 또 오잖아! 멍멍이 또 와! 어! 아파트 찾았어! 아파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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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쳤어! 어디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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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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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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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맛있게 아니야 안 울어 안 울어 아린은 강해가지고 울지 않아 또 오잖아 또 오잖아 또 오잖아 진짜 뒤로 갔다가 다시 가라고? 쓰레기통 보면 뭐가 있어요? 아무것도 없는데? 아무것도 없는데? 누구야? 누구야? 저거 밟아야 되는거잖아 그치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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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운데 보이지 이거 이거 보이지 이거 이거 맨홀 보이지 저거 저거 저거를 밟아야 되는데 귀신이 너무 빨라가지고 못 밟고 있어요 또 뭐냐 진짜 진짜 짜증나 진짜 짜증나 진짜 짜증나 클리어 10만원 건다고? 행복아님 자신있어? 아리 진짜 깰지도 모르는데? 아리 진짜 깰수도 있다 조심해라 진짜 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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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클리어 10만원이라고? 다시 한 번 해볼게 다시 한 번 해볼게요 다시 한 번 해볼게요 아니 10만원 아니 10만원 주는데 해야지 그치? 그치?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? 아 진짜 어떻게 깨냐 얘들아 어떻게 깨는데 공략 좀 알려줘 봐 공략 좀 알려줘 봐라 얘들아 점프로 넘으라고 점프는 너무 낮아요 점프 너무 낮아 일단 얘부터 피하고 아 뭐야 피 뜯어 피 뜯어 도와줘 도와줘 은혜가 돈을 왜 넣어놓냐고 아리 미션을 넣어두라고 아리 미션 못한다 이거야? 아리 미션 못한다 이거예요? 아리 미션 못한다 이거예요? 아리 미션 못한다 이거예요? 아리 귀신 없어 깼어 깼어 아 어떻게 가야 돼? 어떻게 해야 돼? 어떻게 해야 돼? 어떻게 해야 돼? 내려가는 거 맞아? 내려가는 거 맞아요? 맞아? 아 뭐야 아니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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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은호로 깬 거란 말이에요 아 늦게 내려갔다고요? 늦게 내려갔어 늦게 내려가서 그런 거야? 빨리 내려가야 되는 거야? 빨리 내려갈게요 귀신 소리 들리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리 여러분들 아리가 해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아리가 유하해주세요 하면은 채팅창에서 유하해줘요 아 아니 이거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해보고 싶었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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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怎麼辦 네 아 꺼 아 아 아 아 여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나 준비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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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! 유하 해주세요! 유하 유하! 반갑습니다! 아리의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! 구독이랑 좋아요 안 눌러주면 물어버릴 거야!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!